이거 안 치세요 이거 이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아마 다들 집에 식사할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거대한 게 온다고 아니 대체 하누이 방귀를 몇 번에 뀌는 거야 와 진짜 역대급이다 그치? 난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방귀 냄새가 시큼해 아이사이링을 마셔서 그런가? 그런가 봐 새콤새콤 숙취 방귀 냄새 진짜 지독한 거 알잖아 몰라 그럼 맛보게 해주지 맛보게 해주지 맛보여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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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귀 냄새가 맛보여주지 아니 또 사라졌어 아니 그 정도면 내 방귀 냄새가 아니라 언니 인중 냄새 아닐까? 어이가 없네 아니 진짜 이렇게 돌고 있나봐 분명히 낫다가 낫나거든? 근데 낫난바 했는데 또 갑자기 낫어 그래 그건 내 방귀 냄새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에어컨을 밖에 틀어놨잖아 응 근데 너가 밑으로 펄럭펄럭 했잖아 응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응 그러니까 저기 오던게 이렇게 그 똥가루들이 아 똥가루가 어떻게 떠다녀요 똥가루예요 방귀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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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깔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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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로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아 내 피부 요즘 왜 안 좋아지는 하죠 네 방귀 때문이야 아니야 내 방귀는 오히려 좋아 뭔소리예요 똥가루인데 아니 똥가루는 내 팬티에 묻어있겠지 어떻게 공기 중으로 팬티를 뚫고 나가요? 바지를 뚫고 어떻게 똥가루가 세상에 나가냐고. 야 뚫고 나가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. 언니 뭔가 웃기다 지금? 왜? 예뻐? 그러니까 돈 많은 사모님 같아. 이불이 그거 어때? 퍼 코트. 김기성? 아 남기성. 엄마 방귀 좀 착착 껴. 한 번 낄 때마다 100만원씩 벌금이야. 알겠어? 여름이었대. 알겠어? 알겠어?